흑재이가 쏜다 쏜다 이거는 이거 걸리면 제가 다 살게요 제가 몇 등을 하든 자, 오늘 유튜브 지분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야수 날리기를 조금 특별하게 올려주시고요 간단하게 길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야수를 가장 멀리 날리시는 분이 상금을 탈할 수 있는 미니게임 모드고요 1등이 올린 거를 3,4,5등이 올리시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면 이제 세면 안 되겠죠? 몇 년 했는데 자, 그리고 오늘 추가된 룰은 룰렛입니다 룰렛을 대충 돌릴 거예요 돌려서 나온 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게임판에 예를 들면은 이번 판에 걸리는 거는 대쉬 금지 이런 게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번 판은 대쉬 금지예요 만약에 대쉬 한 번이라고 했다? 바로 단락 자, 연습 포함 다 다 이건 허용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게 한 번 연습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매 판마다 게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방금 이제 직접 확인하시고요 대쉬 금지 상태로 연습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쉬 한 번 단락했잖아 아, 이런 느낌 근데 어차피 이거 순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야, 제가 가이아 떴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될 것 같아요 아, 뭐 간편하네 아, 랩핑이 떴네 뭐 연습이라 뭐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기본적인 롤은 좀 숙제 와주세요 이거 민폐 하하하하하하 아유, 민폐가 저거에 자, 가이아 어떻게 할 건데 가이아 뭐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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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거 멀리 가는 길 수가 없는데 ZX 말고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1등 아케이가 올린 거로 2등이 제외한 3, 4등이 사우시됩니다 땡큐 바로 갈게요 대시 금지 그대로 일정할게 새판 한 번씩 돌리고 싶은데 돌릴게요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시 접하 대시 오케이, 대시 접하 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이거 대시 금지 상당히 야무진데? 아이, 기분 상당히 나빠여, 대시 금지 하하하하 나는 돌굴러 가요 쓰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대쉬의 소중함이 느껴지네 대쉬가 엄청 중요했구나 돌굴러 가요 오케이 밀어 마츠리 2등 뭐 사와 주락이 사와 이런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내보자 대쉬 금지로 주락이 사오고요 30개 누가 올렸어 이거 아니 30개 짜리가 7,000원인데 이걸 3만원 주고 사야 되다니 대쉬가 없으면 좋은 거 뭐 있냐 사실 웬만해서는 이 게임은 대쉬가 필수입니다 가보시니? 계속 캐시 나옵니다 망한 것 같은데? 나이스 로또 자 쉬어 안 돼 꿀짤듯? 멀리널리스는 기술이 하나도 없네 쟤보단 낫다 필? 어떻게 해야지 필 쓸까? 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모르고 필이지 주락이 사와 아니 왜 1등 항상 정해져 있는 거지? 실력 게임이었나? 자 이번엔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번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필 금지 점프 금지 대쉬 금지인데 개인적으로 조금 대쉬 아 자 필 금지 나왔습니다 자 쓰는 순간 바로 탈락이에요 방제에 적어놨기 때문에 오케이 제발 쓰레기만 나오지 말아줘 오케이 이거 뭐야 앱소네트 엘레벤트 뭐야 그게 뭔데 앱소네트 엘레벤트 깨댄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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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숙지해 오케이 기술 숙지해 오케이 기술 숙지해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시발 커버가 없어 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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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아 아 코멘트를 적어야지 갑니다 아 아 이거 아니야 아 아 콤보가 없어 잠깐만 갑니다 대필 대필 오케이 샤다 가자 아 이거 낱내가 없어서 되는 건데 씨 아 아 아 낱내가 없어서 됐었다고 뭐라고 할 때는 없는데 웬만해서는 저렇게 좀 복잡한 학생은 패스합니다 시간 아까워서 안해요 아니 이건 1등의 각이 나와서 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아 뭐 이딴 것만 나와 아 진짜 필 금지잖아 복잡하게 뭐 점필 금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필만 쓰지 마세요 하하하 너 말이야 너 새끼야 너 너 필 쓰지 말라고 하하하하 아유 속 시원해 이거 콤보 있긴 한데 아 아깝다 필수하기 있었으면 자 난다 성공했어 이러면 뭐 1등이지 아 또 사야돼? 시바 그거 싫은데? 아 계속 나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아 점필까지 있어야돼? 아 점필은 뭐 가능합니다 굳이 복잡한 점필은 이런거 안합니다 이거 돌리자 한번 상당히 짜증나는구만 안 돼 못하는 애들이 시간 끌어에 빨리 하쇼 빨리 빨리 하쇼 아 또 이상한 새끼야 뭐하는 놈이야 어떡하지? 이거 필살이 있으면 무조건 1등이긴 하거든요 음 좋네 이거 대피에 맞추면 아마 날아가는 걸로 했거든? 잠깐만 거리 조절 지금 그렇지 나이스 면제 루시퍼링 3화 드디어 안나간다 드디어 루비 안나가 자 필금지 다시 돌립니다 조금 이제 사이클 두 번 돌리고 바로 큰거 하러 가죠 야 점프곰지 나왔습니다 오케이 야 점프곰지는 어떨까 과연 당나냐 아싸 어 대필 아 1바였어야 돼 이거 대필 복구 만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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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필만 속 될 것 같네 이거 콤보 뭐였죠? 대필 대필 대필이야? 야 이 정도 뭐 그냥 거져먹는 거 그냥 정면으로 대필 대필해도 되나? 뭐야 이렇게 멀리 가? 아니 야 면 지면 돼 충분해 루시퍼리 사와 또 너네 나가야 돼 어 너네 또 나가야 돼 우린 안 나가 어차피 이거 지금은 먼저 나간 놈만 손해인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제대로 해서 백만 원 따면 수만이거든 나이스 호우 금감 가보자고 어? 이거 괜찮아요 자 점프 금지입니다 아 잘하네 protections 하하 비겁한 놈 Thanks Says 야 저거 연포까지 하는 거면 좀 치는 놈이구만 쥬웨어 너가 저거 어떡하냐 필맞추고 존나 캐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이스톱 면제다. 무사와! 원불사와! 아, 걔 안 나갔어. 이게 최대한 다섯 대 맞춤 애들이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한 방 한 방 크게 밀어야 돼요. 은근 좋아. 보글보글이 에픽 나올 때 나온 악살인데, 검 같은 거 같든? 잠시만. 점프 금지전 안 돼! 아, 이 맛이구나. 뭐야, 왜 이렇게 멀리 가? 시발, 저기 말이 돼? 음, 너도 점프 금지야? 아, 점프 금지 뭐 어떡해? 콤보를 못 넣자 이러면. 잠깐만.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오케이! 면제! 질티 사망! 하하하하 멍청하셨어? 뭐야, 면제와 흐멘쿠스나 사메소 면제하기 뭐한 짓이야? 자, 이번 룰렛은 걸리면 다섯 번 하겠습니다. 어! 어! 점프 금지! 다섯 번 할게요. 자, 3, 2, 1 나중에는 룰렛의 악사이처럼 여러 개 막 나와서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맛보기니까. 아, 뭐 악세야 이런 거 봤나? 뭐니? 이거 뭐 가믈라이드 벨트 그린? 오우! 오우! 쉣! 아, 케이. 대패바치면 최소 면제하고? 잠깐만! 이거 좋네! 아, 이거 풀어놓은 좋은데요? 야, 됐어. 배틀 맞추 무조건 면제야, 됐어? 아니, 1등도 할 수 있어. 1등이다. 오케이. 여보. 이거 커맨드 최대 50회였나?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대필 안 쓰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어차피 면제 미션 있잖아. 커맨드 엑스씨 보자. 아, 10회까지 연속임요. 붕쩍 대필할래. 골골상황. 다시! 됐습니다. 100만빵 아직. 아직은 지금. 애들 장난 맛보기. 자, 2봉. 오케이. 큰 거 할 때 간 지금. 이러면 약간 진짜 그냥 인덕션 달구는 거야 오 쉿!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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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마이 엠아 쓸 게 없긴 한데 이거 뭐 애들 없어 웬만해선 내가 좀 그렇지 아 뭐 할 게 없네 필살기가 제일 안전방이 아닐까 싶은데 그게 되겠냐? 그게 되겠냐고 에? 대단한 컴보 좀 쓰지마 에? 오케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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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컴온! 비교해보자 컴온 컴온 아 끼었다고? 어? 다시 해보셔 아무튼 준승원대 그럼 점프 빨리 합시다 룰렛의 약공격 금지 한편 수박 아니 다시 제트쉽으로 너넛 향내 뭐하는 새끼야 아니 오케이 이제 됐어 강태공 4화 좋아 자 우리 게임 끝나면 빠르게 준수기 위해 이동을 주세요 진행은 빠르게 정리는 깔끔하게 아 룰렛 추가 안해요 오늘 맛보기라 이거는 이제 필밖에 없거든 멀리 가는게 하고 점필 음 아깝네요 근데 오히려 애들이 잘 지킨다 그치 좋아 이 정도면 괜찮고 나중에는 이제 복잡하게 여러가지 규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거 할 때 이제 하면 재밌겠다 이거 잘하면 면제 가능할 거 같은데 이거 면제 가능할 거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밖에 안가 뭐 사와 여긴 됩니다 강태공 사와 아니 줄 맞춰야 되는데 점프 정도는 해야지 악의 이김 강태공 그리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흠 흠흠 흠 흠 흠 리파다 갈까? 슬슬 그거 갈까? 나 간지러운데 이제 이런 삼만팡으로 왜? 도파민이 분비가 안돼 리파다 가볼까요? 그린 스트라이크 나쁘지 않아 스스골 비슷해 자 중력 잡아 떴네요 나 3분빤바를 이겼어 아 뭐 천천히 해봐 뭐 중장 잘 하면 되겠지 대충 쑤쑤쑤 아우 미페리언 이제 쟤를 이겨야 되는데 아 이길 수 있을.. 못 이기는구나 면지라도 하죠 저것도 점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뭐 이정도? 오케이 난넥때문에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잘해보자고 그렇지 가볍게 면제 가져가줍니다 하하하하하하 딜티사와 그럼 심아빠 가시죠 아 다시 한 번 자 10만방 룰렛 돌려봅니다 슛 자 과연 뭐가 나올지 대시금지 큰일났다 큰일났다 자 10만방은 대시금지 하겠습니다 흠흠흠흠흠흠흠 그렇지 하하하하 자 방제 확인하시구요 못하면은 알아서 짜립니다 자 시작하던 순간 룰 적용 그리고 줄 서는거는 점프 해도 돼요 가자 오케이 야 이거 대시어스 무조건 내가 엘파치 어 탈락 자 대시금지를 해놨는데 누가 뛰래 아 줄 서는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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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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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끝나는 줄을 말했는데 처음 줄도 줄은 줄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 자식 용감해서 살아남았구만 확인 주스 carga 알 아니 나는 줄 서는거 만큼 지라했잖아 아 맛있네 이거 자 연습하시고 아 잔데 저 학생도 못해요? 명예로운 패배지 뭐였을까 어 실전 어 끝 나 대시 금지지 오케이 생각해봐 어 실전 아 애들이 이거 뭐 마태 애들이 갔구만 대시 금지 시키니까 뚠딴 딴 딴 1등 가능할 것 같은데 오케이 딱 아구창에 들어갔을 때 쓰면 돼 오케이 지금 크로시 1등이다 이거 저거 대필 쓰면 좋거든요 저게 대필 대시 엑스 제트시 엑스까지가 풀콘보인데 대시 안 돼 뭐 또 가시구요 얘가 꿀찌네 어 바로 가세요 아쉽고 마세요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저 코끼리 엑스가 사실 1등 할 수 있거든 필하고 염퍼 3번 하면 되는데 이게 대쉬 금지라 또 됩니다 이게 또 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저 가능해요 점프 없어도 돼요 아니 대쉬 없어도 가능해 자 실전 가시고요 이거 좀 위험한데 왜 그래? 오케이 자 뒤로 줄 서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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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자기 번호 오케이 뭐였지? 골글 사와 골글이었냐 길티였냐 다시 보기를 보면 되지 모르면 골든벨이야? 아이 그럴 리가 있나 어차피 이거 올리면 되는데 어차피 다시 보기 있어 하하하하 너희들이 안 알려준다? 아이 그럼 나는 이제 다시 보기 그만 보면 그만이야 골글이네요 골글 사와 오케이 근데 줄 쓸 때 말하면 애매하니까 그냥 아예 금지를 시키는 게 맞겠다 오늘 약간 조정 단계니까 아예 아예 싹 다에 금지를 시켜야겠다 오케이 줄도 포함할게요 줄 만약에 점프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있으면 제가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때만 허용하자 오케이 그렇게 하고 자 한 번 더 돌릴게요 풀 파워로 가자 풀 파워로 사실 아무것도 안 쓰면 이득이긴 한데 아 또 대시 금지 오케이 자 대시 아예 금지입니다 아예 금지 아까랑 달라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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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예요 도시 아 아 이거 컴보인데 대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뛰면 바로 탈락시킬거야 자 실전 그냥 XX층이야 짠 아이고 저 운 없는 놈 조금 멀리 가는데 아 과연 1등 할 수 있을지 자 아예 금지입니다 아예 금지 오늘 그렇지 하고필 나이스 좋아요 이 정도면은 지금 거의 면제 왔지 대시 금지니까 좋네 차분 차분해서 자 변신기 한 번입니다 뽑기가 세 번 자 실전 아 실전 이게 이때 당연 당연합니다 저 정도 저 정도 아 아이디어 좋았어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딱 거기까지 우리 야수 형님이 조스로 보이냐 아예? 안되죠 어떻게 해서 안됩니다 잠깐만 아 근데 이거 꼴찌 안되죠 뒤로 던져버린다 대시엑스하면 꼴등할 수 있는데 진짜 뒤로 던져볼 생각인가요? 저저 야비한 놈 저거 하하하하 아 이거 큰일났는데 1등할 수 있을까? 대시 금지지 아 멀리 안가네 이게 최대야? 낫점필 점프엑스엑스? 그건 대시잖아 낫점필 점프엑스엑스? 칼 다섯개 주면 아래칼에 맞추면 된다고? 근데 그래도 못 이기잖아 아 방법이 없네 아 방법이 없네 아 그냥 대시해 이 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원하게 대시하고 끝내 하하하하 뭐 시시야 뭐 그거 해? 너 핵도 못 해 핵도 못 해 하하하하 상대방 강제 대시 스킬 있으면 자폭 가능한가요? 아 뭐 가능합니다 근데 애초에 상단에 걸면 안돼요 이런거 자 장기 번호 루시퍼링 루시퍼링 사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백만빠 모였고요 규칙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추가된 규칙은 대시 플러스 점프가 나오는데 여기서 더 추가하기엔 너무 이제 힘들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올려 아 안 올려야 돼 백만빠에 끝나고 올려도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과연 어 점프 금지? 야 이 정도면은 할만하네 됐어 점프 금지입니다 룰 숙지해 주시고요 아예 금지입니다 아예 누구라도 점프한다? 바로 신고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백만빠 두 번 할거라 아 졸라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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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너 보의 아이 으아 보채키 하하하하 ㅏ 으아 으아 그럼 아 아 으 으 으 자 받아들이거라 민준아 근데 저게 가끔 두 대 맞긴 해 아닌가 아니 말고 자 인형 뽑기 구요 바라보는 반향으로 날라 가는거야 그인데 바로 실전간답니다 오케이 저런 저런 비도덕적인 악사자리를 오오오오오오오 뭐야 5천구였구나 9천구였구나 9천구 나이스 5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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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구 명제왕 승사위 하지마 잠깐만 아이 연습은 시간 많이 줍니다 왜 그러세요 다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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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왕 상태에서 XZX에 면제했다고? 난 수왕 기술을 몰라 난 여자 수왕 강의 말 타고 난 남자 수왕은 안 써봤어요 여자 수왕만 강의했다고 무게 나냐? 어차피 3등이니까 넘깁시다 얘는 뭐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리는 줄 아네? 아 근데 가나무 대쉬 금지 아닌데 왜 대쉬를 안 하고 있어? 이거 ZXXXX한테 거든요? 되겠냐고 난넥인데 난넥인데 되겠냐고 에? 자 줄 서주세요 도대체 어디? 저기야? 아니 장난 아니 저기 왜 저기 있어? 자기번호 4등이네요 뭐 사와 스케일버클러 사와 와 그 와중에 나 점프 한 번 했어 물론 줄 쓰는 거긴 한데 4등 맞죠? 한 번 더 합시다 아 안 일하네 민준아 너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어디선가 막 자꾸 벌어와 한 명은 올리고 오느라 늦은 것 같고 한 명은 밑에 밖에서 이제 뭐 대출하고 오는 것 같던데? 엄마 지갑을 솜쳐 마태이 갔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백만빵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점프금지 다음 돌리겠습니다 했던 거 또 하면 재미없으니까 점프금지 다음 한 번 더 돌릴게요 안 나올 거야 근데 어 안 돼 대쉬 점프금지다 으하하하하하 한 명 기다립시다 저 새끼 대출 받고 왔다네 대쉬 점프금지구요 자님들은 아예 노노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아예 쓰지 마세요 아 괜찮아 민준아 어차피 더 못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대쉬 점프금지구요 아예 아무 것도 안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먹지로 어까로 떨고 싶지 않으니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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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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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근데 리 할만하긴 한데 하키가 안 할 것 같은데? 아.. 리 없어 이 정도 이거 지금 리 없잖아 지금 민주리 쉐이터기야구요? 민주리 쉐이터기야 벌써? 3개 시작한지 10초 됐는데 벌써 탈락이야? 아 일단 일단 리 반대 있나요? 리 하고 싶은 사람 있나? 아니 리 안 하고 싶은 사람 반대 있잖아 반대 있네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리 쉐이터기 명신 한 번 봐줄까 민준아? 너무 불쌍 봐줄까 한 번? 아 근데 어차피 1등 못 하지 않아? 민준이 민준이 반.. 부하의 반대 손 자 저기 뭐 연습한다니까 자 실전 하시구요 반대 없네요 오케이 오케이 민준씨 복귀하세요 그 WTW WTW 로얄한 분 아니야 복귀하세요 근데 뭐 어쩔건데 아니 민준아 너 진짜 바보야? 거기서 최대한 타격이 맞는 기술로 수왕이 게이지를 채운 다음에 다음 실전 때 XX 같은 띄우기 기술 이후에 수왕 변신을 했으면 최대한 멀리 날라가고 있었잖아 자 자 일단 미다스 기술 좀 볼게 자 일단 미다스 기술 좀 볼게 아 점프도 금지야 심지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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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데? 아 뭐야 수왕 왜 수인이야 아 뭐 저 친구 뛰었어? 아이 뭐 어차피 어차피 탈락한 인생이야 안심 한잔해 갑니다 근데 이거 움직이긴 했어 이거? 잠깐만 이거 야소 움직였어? 이거 맹독장갑 야소 움직였나? 움직였어? 제발 끝 객전 나만 면제하자 나만.. 나만 면제하자 줘봐! 줘봐! 저거 낯내기에서는 두 분 안돼요? 일단 다가가... 오.. 대쉬? 하키봅시다 아쉬운데 이거 근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야 이 새끼야 무선제시야 줄 씁시다 자 줄 씁시다 오늘은 되는 날이 아니네 자기 번호 오케이 됐죠 루시퍼링 3화 아 저거 나오면 제가 다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1등이 걸려야 되는거지 자 마지막 룰렛은 좀 추가해봤어요 자 금지를 금지 그러니까 금지 없이 하는거 면제 금지 면제 없이 하는거 희재이가 쏜다 쏜다 이거는 이거 걸려면 제가 다 살게요 제가 몇 등을 하든 알겠죠? 돌리겠습니다 야 새함한테 저게 나오겠어? 말도 안되는 소리에? 저게 확률이 17분에 1인데 나오면 그냥 난리 나는거지 안 나옵니다 봐봐 안 나오잖아 잠깐 얘쓰 후어어 lobbies marca 회장님over 해서 7명 야 내가 1등 못하면 좋다는 거잖아 야 1등 못할 같으면 꺼져! 1등 못할 같으면 꺼져 1등 못할 같으면 꺼져 꺼져 꺼져! 1등 못할꺼면 꺼져 1등 못할꺼면 꺼져 자 1등 못할꺼면 꺼지세요 다 쏠어드립니다 자 1등 못할꺼면 꺼져 1등 못할꺼면 꺼져 1등 못할꺼져 아2등 못할꺼지 가라니까? 자신있어?! 얜 왜 강 카운트도 아니네. 난 그냥 안 해야겠다? 이거 화생기 어딨어? 화생기 왜 없어? 저건 안– 얘들아... 안 대만 쳐보면 안 되냐? 고마워... 시발, 안 대만 쳐먼... 아... 데, 꺼져 꺼져 꺼져! 난 실스... 난... 증명한다. 다 Adventure 탈락 자, 네티 1등 줄 서죠? 줄 서죠? 게임 보내야죠?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다시 위로! 게임은 해야지! 내가 1등권 사는 거니까 음, 맞네, 맞네 하아 1등권을 제가 사는 거기 때문에 저기 되겠냐? 진짜 넌 건실하지 못하구나 아이고, 뭔 게임을 해? 야, 줄 서지 마, 줄 서지 마 커져, 커져, 커져 자, 모링스타 제가 다 서옵니다, 예? 우리 한 판 더 해요 여기서 1등하면 이제 본전이야, 알겠지? 1등해야 본전이야 필금지 오케이, 각오했습니다 자, 현재 허주력 지출 마이너스 마이너스 700 하아 가자 내놔 너네 뒤졌어 내가 1등해서 내가 1등만 시키면 돼 그럼 네티한테만 100만원 2등인 거고 나머지 싹 다 100만원 다시 뱉는 거거든요 죽음을 보여줄게, 그냥 필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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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아, 내 약살네 뭔데 이거? 뭐예요? 뭐가 좋아요? 심판자 기술 없어요? 그래 면제라도 하자 면제라도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자 실전 실전 면제라도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자 실전 머리타고 ZX-X1 1등이야 그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나가서 머리 위로 올라가서 ZX를 쓰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오실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저 새끼 없었으면 괜찮아 아 나아! 세상에.. 세상에.. 1등을.. 아니 백만빵 지금 여덟 번 진 거잖아 사실 진짜 따지면은 정렙지 좀bow 타 tercer 아우! 답답해 답답해 1등도 못할까 하면서 왜 시간 끌어 Tesla 아아 어 끝 어때 100만원 내니까 기분 나쁘지 이거 필 개 멀리 갈텐데 아 필 금지구나 어허 그 자 필 금지라 탈락했구요 필전 빨리 하자 얘들아 타임이 있으면 뭐니 몰라? 그게 되게 있냐고 되게 있냐고 저기서 하 저 올려야 된다고요? 자기 번호 뭐 네 뭐 뭐 뭐 사와 얘 모닝스타 였나 아니 올릴 거 말하라고 아니 올릴 거 말하라 오케이 모닝스타 사와 자 자 한 명 더 들어왔어요 너만 오면 오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주인공 오케이 자 마지막 롤렛 돌리겠습니다 하나도 추가했고요 흐쟁이만 면제입니다 확률은 0.14%고요 나오면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돌려볼게요 진짜 진짜 저거 나오면 안될까? 제발 0.14%는 일비표창보다 좀 낫긴 한데 할만해 대시 금지 빡세다 진짜 마지막 판 대시 금지가 있습니다 아예 금지에요 아예 금지 줄이든 뭐든 아예 금지입니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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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망고 필살기가 연습모드 기준으로 이게 서있는 상태한테 쓰면 안돼 넘어져있는 상태한테 써야된데 나 주된 김에 넣을때 지금 그렇지 돈 내시구요 면제? 제트신으로서 면제? 제트신으로서 면제? 아니야 잘라 오케이 자 흐징 연습이죠 피좀 빨리 깎을게요 대쉬를 못하니까 스텔 증가라도 해서 일단 이동소를 좀 달고 놔야돼 그렇지 그 다음에 연습한 도중에 제트신 거리도 파악해주기 여기 오케이 정확히 여기야 그럼 이제 필살기 하면 돼 됐지? 이러면 이제 필살기로 안돼 그럼 이제 작전 넘버투 이러지 자 나의 A B C 작전이 다 실패했어 안된다 이구나 아 당신이 여기서 면제 맞아 뭐가 의미가 있냐 이거 잘하면 1등 가능한데 멋있죠 코끼리인데 생각이 너무 많아 근데 아유 아까워라 1등 맛있었는데 어 대신 점프 엑소 아 너 어차피 뒤로 가네 아 뭐야 명예로운 명예로운 꼴등이었네 꼴등이 아니었네 다 잃었어 제가 미리 올리지 않아서 대변 봉사 대변 봉 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